외산미에 있는 현대가구산업이에요 현대가구산업 우리 아까 공장장이라고 짱화털 깎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짱화털을 가구만 잘 만들고 다른 손재주는 없는 짱화털을 되게 요상하게 짜려도 돼요 생네 집 가구도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TV 진열장이나 아니면 트로피나 상장 진열장은 다 아빠가 만들어 보신 거고 침대에 뭐라 그러지? 틀 어 프레임 프레임도 저희는 안 사요 아빠가 밑에 서랍장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십니다 그럼 만약에 약간 사지 그래서 자취 시작할 때도 옷장에다가 옷 사라졌는데 태양성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했지 지금 성수기야? 비수기야? 비수기 환각했네! 와 아빠! 아빠! 저희는 만들어서 오게 돼 아빠가 앞으로 배달해줬어 진짜 효연시네요 효... 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이번 달 말에 생신이셔가지고 아빠가 원래 항상 매년 생일을 그걸 받았거든 축구와 우리 아빠가 정리축구에 지치면 십자인대 두 배가 두 번 파열을 했는데도 십자인대를 두 번 파열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축구를 못 끊으세요 그 20년 넘게 피셨던 담배는 바로 끊으셨는데 축구는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도 안 멈추고 계속해서 이 말 할 거면 안전하게 해라 해서 이제 아빠가 생일때마다 축구화를 사달라고 링크를 보내 근데 이제 엄마한테 한 번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니 아빠 축구화 좀 그만 사달래? 이러면서 왜? 이러니까 오래 신고 좋지? 했더니 너희 아빠가 니한테 생일선물로 축구화를 받기 전까지는 축구화를 사도 그렇게 비싼 걸 안 샀대 지도 쓰는 거니까 자기도 쓰는 거니까 막 10만원 안팎으로 사고 이랬는데 한두 번 내가 사주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축구화를 보고 있으면 기본 30만원짜리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그거 너무 비싸지 아니요? 어차피 주말하고 뭐 이들밖에 안 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한 얘기가 지도한테 사달라 그러면 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높으면 있을수록 발목이 편안하다고 하더라 오래 신기도 하고 상탈이네요 그래서 그럼 이해를 한 번 사달라고 하면 이해를 한 거지 근데 또 키로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격회로 이렇게 해줄 수 없어가지고 하는데 1년은 축구화 주고 그리고 1년은 따는 거 주시면 되죠 근데 지난... 근데 지난... 어떻게 빠지않아? 아니 아니 옷 같은 거 축구할 때 입는 그거는 어버이날에 파줬어 응 그러니까 일부러 아빠가 어버이날 때는 축구화 빼고 다 얘기해 아 일부러 어버이날 때는 아빠가 용도 좀 계속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러닝 트레이닝 그 셔트 심지어 세트 있죠 위아래 세트 집업이랑 이제 바지랑 그러니까 사도하고도 링크 보내 우리 아빠 옛날에 링크 보내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링크 잘 보냈다니까? 너무 잘 보내 동생이 아빠 낳은 게 확실해 둘 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다정이죠 뭐야? 평소에는 전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어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전화하는데 뭐 갖고 싶은 게 있거나 본인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유야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안 와? 뭐 이렇게 안다 생일아야 이러는데 링크 보내도 돼? 평소처럼 해라! 난 똑같은데? 막 이래 왜 이렇게 국룰이 해 그니까 근데 심지영도 그러거든 심지영도 평소에는 야 뭐 뭐 이러다가 뭔가 아이패드가 갖고 싶다 애플 워셔가 갖고 싶다 말 말 말 언니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고 말해 나는 언니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나는 언니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그러면 있잖아 언니 사실은 아 소녀화장 진지유 어 나 소녀화장이야 진짜 자 1권 무슨 내용이었어? 미생물 미생물 뭐?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많다 그래서 매치니코프가 콜라다에 걸린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로 임금해서는 먹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멋잠한데 분명은 볼 뻔했어요 이상끝 자 보겠습니다 인간은 대략 몇 조개의 세포를? 10조개의 인간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There are also other tiny creatures 또 다른 작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리빙부터 어디까지? 수면바디 수면바디 바디까지 그치 죽인다? 네 수면바디라 수면바디라 아 알았어 미안해 자 인간 하하하 인간 몸속에 살고 있는 다른 작은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리빙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동사예요? 리빙 리빙 자동사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동형이 안 돼요 불가능한 동사고 두 번째 현재 분서로 이렇게 수직받는 구조는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위치 위치이지야?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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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더 자고 더 자고 됐습니까? 저 그것도 돼요 그 엔드... 네! 엔드 데이 알 리빙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엔드 데이 알 리빙 그치, 잇이 아니지? 자, 이 작은 생명체들이 바로 누구래? 10종의 인간 세포, 외적으로도 이제 있는 게? 박테리아의? 분재비아 어디에 있는? 몸에 다른 부분 몸에 다른 부분에 있는 가령 어디에서의 가치? 거치에서 피부 그치, 피부에 지금 걸려있는 게 하나? 둘 그치, 피부의 표면이나 또는 피부의 깊은 층 그리고 또 어디? 입과 코 & 이렇게 병렬이죠 어디와 어디에? 폐와 위장 위장에 맞아요? 네 혜성아 네 간은 영어로 뭐야? 간이야? 어 간? 우르성 리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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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식이야 여기 안 나와 저 안에 찾았어요 저 오문 4에 나와있어 오문 4에 있대 오문 4에 있어? 아 맞다 있었구나 리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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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고 읽으면 어떡해 리버샷 리버샷 그럼 가는 리버샷 리버샷 와 진짜 리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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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보겠습니다 폐와 위, 그리고 입과 코, 그리고 피부의 표면과 깊은 층의 일기까지 사실 이렇게 몸의 다양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 군집들이 있대요 맞아요? 리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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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 뭐라고? 박테리 박테리 아 아가 복수요? 유니저 아 아 아가 복수요? 야 박테리아의 복수용이 뭐야? 박테리 박테리 아가 복수용이 맞아요 그럼 단수용이 뭐야? 박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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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제 같은 맥락이? 데이타워 어 미쳤다 단수가 데이 어 진짜? 네 데이타워 네 맞아요 이번까지 칭찬 쿠폰 두 개 깜는데? 세 개 두 개 아싸 두 명은 거기 있잖아 몰라 누구 왔어? 맨 맨 여기가 다른 건도 없어 네 아까 있었는데 오히려 맨 왜 도대체? 왜 궁금해 몰라 땡기 뭐? 네 다른 건도 없어져?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쓰는 건 얘 응 둘 두 밖에 없는 건? 자 그러나 질문이야 얘들아 이 뒤에 문장에 주어 누구야? 그레이티스트 넘버 왜? 구분수잖아요 구분수면 오히려 얘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의외수니까 아니 너무 의외수니까 누가 주어야? 박테리아 아니에요 왜? 근데 난 워러브가 많은데 전업벌 오브가 많은이에요? 아 그런가? 아 그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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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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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었어 뭘 아 그 이거? 이게 있나? 없어 적어야 돼 프린트에 없어 적어야 돼 프린트에 없어 적어야 돼 선생님 약간 손이 며칠 때 엉로드 하라고 생각했다고 소진이가 안 보내고 아 저 어마운트 뒤에 괄호가 안 닫혀있어요 어? 괄호 아니야 슬래시야 쌤이 역선을 받으러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 시현아 네 중간 벗은 데 성적 안 나오면 나 너무 없애버린다 어? 이렇게 한 명 아 나 지금 한 명 없앴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어 한 명 쌤 저 그 BID를 아는가요? 네 나 한 명 없앴어 어 없애니까 얘가 단 거잖아요 전화 단 거잖아요 내가 있었는데 어? 어? 아니 내가 내가 보낸 거야 걔 걔 걔 전화가 아직 언제 갈지 확정은 안 났어 났어요 안 났죠 안 났죠 안 났어? 오늘 그러니까 아직 되니까 퇴적으로 계속 재학 중이잖아요 매일 약 전화가요? 근데 오늘 거 내가 못 나오겠다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마크 품이 이렇게 어 어 전화 큰일 났어 어 어 어 어 왜요? 이건 새로 듣는 얘긴데 왜? 진짜로? 제가 잘생겼어요 영희 남았다고? 진짜 아 몰라요 진짜 학교에서 되게 잘생겼어요 자기 잘생겼다고? 근데 뭐 학교 공연구는 뭐야? 아 진짜 아무 말 남고에 도망간다 해가지고 아 진짜 몰라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영희랑 승민이 단치하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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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르겠어요 자 봐 어 어 어 언어버룹이랑 언어버룹의 차이가 뭐야 수랑 양 단수가 없어요 아 머리 아파 얘들아 단사의 차이 들어와 네 언어버룹 부분수가 맞아요 얼라시랑 똑같아 많은 이란 뜻이라고 많은 아 아 아 그래서 어디에 수일치를 해? 뒤에 수일치를 해? 뒤에 수일치를 해? 뒤에 수일치를 해? 어마운드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수일치? 뒤에 수일치 그럼 넘벌과 어마운드의 차이는 뭐다? 단수 목숨 아이씨 넘벌과 어마운드의 차이는? 넘벌과 어마운드의 차이는? 수랑 양 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하 약간 푸바 리드 같은 느낌이군요 어 맞아 더 넘돌 오븐에 그 더 뒤에 어마운트 오븐에 어디에서 일치해? 앞에다가 앞에다 수일치 네 얘는 그냥 보지못대로 A의 수 A의 양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일치를 여기다 합니다 얘한테 수일치를 한다 그럼 얘 주워 누구냐 아 맞네 네 자 그럼 잘 들어 아직 필기하지마 더 넘버가 주어야 네 묶을 거 묶어 네 동사가 뭐야? 이 사이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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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야 근데 그럼 넘버가 주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럼 설명을 잘못한 건가? 넘버가 주어가 맞냐고 넘버가 주어가 맞냐고 동사는 복수 동사가 맞는데 아 더 그레이 시스트라 최상조서 썼습니까? 그럼 주어가 누군데? 박테리아 주어 박테리아야 얘 0이 말이 맞아 원래는 원래는 어 넘버로 박테리아를 쓰는 게 맞는데 더 가 붙은 이유가 뭐야? 최상급 때문에 더 가 붙은 거야 가장 많은 이란 뜻으로 그냥 쓰인 거라고요 언어법으로 최상급으로 쓰인 거라고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에 수일치를 해야 한다고 박테리아에 주어 체크하시고요 가장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대략 몇 조개? 100조개 100조개 100웨이 업투 잠깐만 잠깐만 컴플렛이 23, 24? 지영 선생님 지금 있네 지영 선생님 가격 가고 있어? 시험비답지다 누가 왔는데? 지영 섞어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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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넘버 오브라는 그런 얘기? 그치? 어 넘버 오브에 최상급인 거지 가린? 아가리 아가리? 오늘 제산날인데 여기 저거 진짜 어쩌려고 그러지? 어제는 굳이 굳이 PC방에서 날 부르지 않나 아이고 원래 원래 그분이 누가 자기 몸 만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근데 내가 내가 프리반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좋게 해놨어 여기 빼고는 서진이 네가 태전국 고회장인 것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되게 최상보다 태전 네 자랑을 많이 해 그래서 저는 그냥 해야 할게 원래 근데 조용히 해봐 원래 원래 다른 학생이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남자친구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이러면 내가 그냥 끊었을 거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좀 그건 안 될 거 같아 했을 텐데 서진이가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 팔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이러면서 바로 가가지고 오빠 한 번만 만져보겠는데 조금만 어 만져보게 리액션이 쪼만 만져보더니 오 캡틴 아메리카노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야 서진아 네 부끄러워? 창비? 아니요 네 자 2대 무슨 대? 중간대 중간대 누구 수식? 박테리아 박테리아 그렇지 그.. 그가 뭐야 그.. 그가 네 2kg 2kg까지 무게가 나가는 대략 100조개 굉장히 많은 수의 박테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나? 장에 어 장 속에 살고 있더라 아 맞아요? 네 자 주간대 플러스 동사 얘 뭘로 바꿔 쓸 수 있게? 이거 했었는데 그.. ing 맞아 그래서 얘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위 이.. 왜.. 이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바꿔 놔야 돼 주간대 플러스 정사가 보이면 바뀌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두셔야 된다고요 네 네 네 자 This may sound somehow frightening 이게 다소 어떻게 들릴 수 있어? 무섭게 자 Frightening 체크하시고요 Frightening 체크하고 안 돼요 뭐가요? pp요 왜요? 그러게요 왜 안 되는데 과거 분사형? 왜 반드시 ing 분사 현재 분사형이 와야 돼? 이게 무서워지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 몇 형식 동사야?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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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 지금 무슨 역할하는 애야? 주격 보호 역할하는 애야 맞아? 네 주격 보호라는 건 누굴 보충하는 말인데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야 주어에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였어? 2kg에 달하는 앞에 있는 그치 2kg에 달하는 백조마리의 박테리아가 잠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가 와야 합니다 알겠니? 네 업법에서 틀려버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업법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진짜 죽일 거야 But 근데 딜 박테리아 이러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가 복수명사니까 딜으로 수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어 물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그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나오죠 최초의 과학자는 어떤 최초의 과학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인플파 인플파서스 그렇지 그 분은 주격 관계 대명사자입니다 네 그럼 또 봐 중안대 플러스 동사네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페인 그렇지 됐어? 네 네 뭐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과학자? 이 배생물들 장 안에 있는 장 속에 있는 이 미생물들을 과학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에 다시 말해서 이 전치사2에 걸려있는 목적은 첫 번째가 마이크로 다 좋아 유샨 어디서 영수증을 너 공부한 책상으로 딱 너의 눈높이에 맞춰 놓고 딱 해놔야 돼 알았지? 네 네 공부한 거 유연해 줬어요 공부하지 왜요? 토요일에 결제하고 가지 않았어? 네 근데 그 이틀 사이에 없어진 거야? 아니 왜 무슨 얘기냐면 유샨이가 원비 결제를 하러 와서 원비 파일을 열어봤는데 유샨이가 우리 영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학통이었나? 학통은 이제 이제 안 하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상당한 원비 지출이 있어서 우와 야 너를 위해 한 달에 부모님이 이 정도 금액을 쓰는데 왜? 나와 유샨이 맨날 보면 막 수학 숙제 안 해놔서 막 계속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저 거의 2주 동안 안 그랬잖아 안 나왔어? 2주 동안 안 나왔어? 네 태성이는? 네?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데? 아 그거 숙제를 안 해서 나온 게 없는데 천조 낫조 갔어 야 사실 다 했는데 천조 낫조 갔어 토요일이 전자산이 한 천조 돼 지금 증명해 줄 순 없는데 혹시 천조는 있어 어때? 저는 이사요 짱이지? 양이 높지 야 내가 대단히 천소별 씨 이미 뉴스에 떴겠지? 여기 이러고 있겠니 내가? 저 1점만 나눠주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다 0.1%인 거예요 너네 나 선생님 목표가 서른 전에 3억 모억이란 말이야 이미 있잖아요 3억 모억이란 말이야 너네 진짜 돈 모아봐야 씨 1억 모으기가 쉬운지 모아봐 이미 한 3대가 미는 줄 알았는데 4억 모아서 어떻게 쓰실게요? 형으로 준비해야지 손수? 야 우리 엄마가 나를 바스라이드 했다고 내가 얘기 안 했나? 일단 침대는 아버지가 흔들어주실 거고 그거 프레임이고 매트리스만 하면 됐잖아요 매트리스 미스잖아 아니 얘들아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결혼 지입하면 침대 사야되고 뭐 결혼식 재관료랑 음식값 드레스랑 음식값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다양이 이다양이랑 멍빈처럼 가니까 근데 셀프가 너무 좋고 너 나 기억을 못해 나는 크게 할 거라니까 토는 그렇지 기억될 필요 없는데요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진짜 오지마 축시해야 해 축시 나는 스몰 웨딩으로 진짜 소수만 해가지고 너 빼고 나 가볼게 자 봐 장 속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과 걔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과학자가 바로 누구였는데 메치니코프 어 일리아 메치니코프였는데 컴백 후 계속 적금 그치 근데 그 사람에 뭐 한 사람? 노벨상을 수상했던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이야 뭘로? 1908년도에 뭐에 대한 연구로? 뭐에 대한 연구로? 네 연약체계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시연아 대수를 바꿔실 수 있죠? 네 네 네? 잠깐만요 어디요? 저 위에 어디요? 아니 이걸 옮겨 쓰고 있어가지고 아 필기할 시간은 충분히 주잖아 지금 내가 아래 떠들고 있으면 필기할 수 있잖아 네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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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싶다 여기 안되죠 왜? 안되죠 왜? 되지 컴마가 있으니까 되지 안되죠 확실해? 네 콤마가 있는 걸 뭐라고 불리는데? 콤마가 있는 걸 뭐라고 불렸냐? 뭐라고요? 콤마가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고 너 영계국어야? 네 어떻게 오지게 해 줬어요? 뭐야 얘들아 계속 정 욕법에서 못 쓴다 그랬다 아 죽인다 진짜 진짜 죽인다 자 얘 아예 풀어서 쓰면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어? 엔드 엔드 히 히 원 블라블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최원석 VS 챕터석이라고 그렇게 닦아줬어요 그럼 쳐들이 중쟁이겠지 뭐 그 다음 얘들아 얘 단순 그냥 분산으로 뭘로 바꿔실 수도 있어? 위닝 위닝으로 바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딱 한 걸 재밌었다고 라이브가 있지 근데 이 위닝을 쓸 때는요 컵말은 안 써도 돼 이거 뭐 안 써도 상반은 없는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쓴 거예요 음 근데 이 위닝을 쓸 때는요 파리 어 파리에요 언제? 19세기 19세기 후반에 19세기가 몇 년도야 6천원? 음 그게 알았는데 네 제가 조금만 생각해봐 그래 제가 조금만 생각해봐 19세기가 몇 년도야 니가 지금 살고 있는 세기를 생각해 몇 세기 사람이야 그거 21세기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지? 근데 지금 해가 몇 년도야? 21세기랑 21세기랑 21,100년도야? 아니잖아 23년이잖아 그럼 19세기는 20세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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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1세기가 2000년대라고 2000년대에 그럼 얘들아 21,100년이 돼야 몇 세기가 돼? 21세기 22세기가 되겠지? 아 어 쎄 어 쎄 잘하시네요 1800년대겠지? 거부지 진짜 유용하다 자 19세기 말에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19세기 말이 언제냐면 왼부터 어디까지만 끌거야? 뭘 전 설레라 아니 끝까지만 끌게요 동격 동격 그러니까 홀레라의 동격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아 네 이때 외에는 관계 부사로 19세기 후반에 지금 소식해주고 있구요 맞습니까? 네 바로 그 19세기가 언제냐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뭘로 고통받던? 홀레라 홀레라 근데 그게 뭔지 모를까봐 구현 설명해주면 질병은 질병인데 어떤 질병? 유럽 대륙 유럽 대륙 전역을 휩쓸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때 댁 역시 뭡니까? 중간대 중간대 근데 심지어 누구랑 지금 농사랑 농사랑 포장했으니까 아예 생명을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 댁을 뭘로 바꿨어도 되구요? 위치 위치로 바꿨어도 되구요 맞습니까? 네 가능성 있는거 다 그냥 적어놔 알겠니? 네 네 as a scientist 뭐로 써?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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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치네 쿠폰은 자연스럽게 이끌려 졌습니다 얘들아 드라이브 몇 형식 동사입니까? 5명 5명 그치 근데 지금 그게 뭘로 쓰여있어서? 5명 수강대로 쓰여있어서 목적어 없이 바로 뭐가 나왔어? 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초보정사가 나와있어요 얘 초보정사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매치네 쿠폰은 자연스럽게 이 질병을 연구하도록 이끌렸구요 컴마 위치 그리고 그 사실이 또 컴마야 관계대 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것이 결국엔 레드 역시 몇 형식으로 쓰인 동사? 5형식으로 멀보고 2 이쁘고 맞아요 네 리드 역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초보정사 밖에 못쓰는 애야 야! 그 사실이 결국엔 그가 뭐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도록? 네 콜레라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도록 이끌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이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네 이 위치가 받아주는 건 뭐야? 암문장 암문장 그치 면치니코프가 자연스럽게 이 질병을 연구하도록 이끌렸다는 것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재 군사가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이거 뭐고 바꿔줄 수 있어? 위치 위치 혹은 대 뭐지 이 질? 네 진행시절은 안 쓸거야 컨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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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인드요? 어 과거시 따라가줘야지 아 위치 컨테인드 콜레라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던 음식을 먹도록 이끌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주관대 플러스 동사가 ING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듯이 반대인 ING가 주관대 플러스 동사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카린 놀라게도 그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INTREGUT 이게 뭡니까? 분사 부분 그렇지 분사 부분이야 한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사 부분입니다 뭘 느껴서? 흥미를 느껴서 그는 결정했어 뭐 하기로 결정했어? 증가 뭘 한 단어지만 계속 할래? 왜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AND REQUIRED 밑줄 누구랑 DECIDE 그치 아 이 학년 수업 좋아 대답 너무 잘해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어떤 동료를 모집했어? 똑같은 걸 할 동료를 모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게 뭔데? 콜레라 위에 들어있는 위치를 모집했어 그렇지 앞에 있는 콜레라 균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치 맞아요? 네 형광펜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해봐 더 세이미 가리키는 건 근데 선생님 아예 투도 더 세이미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투이 이까지 묶을 거면 그치? 맞아요? 서지름이 딱 좋네요 네 이게 시험법이에요 적다고? 아 모의고사 4개? 네 대신에 1, 2, 3과가 외부심문 다 들어갔다고 해서요 그니까 어 체감상 느끼는 많이도 아니 이거 양 범위 양은 적은 게 맞아요 어 어 모의고사가 나는 다섯 개 미만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어 어 긴 스테라이스 뭐라고? 어 흠 아니 아니 나 하나 궁금한 게 여기까지 한 번 더 들어갈게 오 아니 근데 동료가 얘들아 한 동료도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 완산까지로 아프지 않았어 근데 걔가 뭐 했을 때? 또 다른 동료에게 실험을 했을 때 어너들 뒤에는 반드시 반수명사 그치? 또 다른 동료에게 실험을 했을 때 그 불쌍한 사람은 엄청 심각하길 정도로 아팠고 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치? 어 얘 누구랑 명렬이죠? 예 그치? 거의 죽었다라는 건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 단명이요? 단수명사 어 단명 연기네 연기네 너 진짜 단명하고 싶냐? 아 서진아 네 너 진짜 단명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요 근데 지영쌤이 왜 서진이를 기억을 못 할까? 전 네가 늦게 왔어요 뭐 언제 왔지? 아 그래? 아 그래서 제 1투명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아요? 진짜 기다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심지어 말씀까지 드렸는데 지나가면 지나간대로 안 되고 왜냐면 천하원도 생일 월토 이거 아니였어가지고 내가 그냥 지나갔잖아 너 생일 얼마 전이었지? 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수석 씨가 연체에 얘기해 주면 참조해 주신다고 나 9월 8일인가 다음으로 한 번 더 어 9월 8일? 금요일이에요? 9월 8일 내 친구 생일인데 9월 8일라 저희 현체 가야 해 어 뭐라고? 현체 가야 해 아 그래 아 그래 다행이다 왜? 수업 왔어 야 금요일 6시에 퇴전고 수업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 아 그 수업 왔어 어 근데 분명히 6시까지 안 올 거다 못 와야 해 못 와야 해 그래가지고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난 다행히도 금요일 6시가 강남이기 때문에 어 8시가 퇴전이여가지고 못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 일하는 시간이 광남도 하세요? 광남 1학년은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옆에 친구들 원래는 퇴전고만 하려고 했었는데 광남 없이 그냥 퇴전고 집중하려고 원래 광남고 애들을 다 6시 반으로 보냈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광남고 애들이 지금 환화가 많이 났어 엄청났지 어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광남고를 전담해서 선생님에게 보낸 거여가지고 별로 크게 상처를 안 받았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왜 광남고 가르치시냐 해가지고 오 나 안 가르치고 싶었어 나 지금 힘들어 나 안 가르치고 싶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학년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학년은 더 선생님 진짜 전혀 안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날 때 얘기했어 나 이렇게 수업하기 싫으면 처음 가르친다고 오 그래도 돼요? 개판이에요 광남 1학년 지금 왜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좀 맞아야겠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자꾸 있고 하지 않아 아니 쌤 제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저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블라블라 저희도 모르잖아요 네 김윤선 특공이랬던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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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게 아니 궁금한 게 그때 내가 잘 왔다 너희도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쁘고 착하시고 예쁘고 착하시고 아니 또 다른 모습으로 옮기려고 보내서 이제 좀 집중 케어하려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애들이 미리 와있어가지고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가고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 선생님을 보냈어 근데 그 고3회가 들어오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선생님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 고3회가 뭐예요? 민재라는 강남거 친거예요 강남거 친건데 사안이 아니었군 둘 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민재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이러는 거야 평소에 날 어떻게 봤으면 그래서 내가 방금 뭘 보고 그랬더니 되게 전문적인 지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러는데 고맙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평소에 나를 어떻게 봤길래 생각보다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평소 신지우 신부들은 와 쌤 짱이에요 이러는데 그치 평소에 나를 그렇게 촬영해 봤던 난 종효가 난 신이야 자 내가 더 타워이고 어 나 이거는 지우쌤이 아니라 저희는 얘들아 인자가 있어요 얘들아 맹신해라 맹신하고 따라 변명하지 마라 맹신하고 따라 변명하지 마라 그러면 저라고 들어야겠네 구원 받고 싶냐 그러면 묵묵히 회개해라 외찬아 회개해라 빌어라 네 공부를 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너를 시험 성적 개판으로 받아온 지난 사고의 너를 회개해라 왜 왜 저를 보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one way down what 예 의문사이자 무엇 그렇지 무엇이 만들었니 만들었니 메이크 오 형식 그렇지 뭘 보고 미트 아 동사 원형이 지금 묵작경 구호절이 나와있다 그죠 네 무엇이 그것들로 하여금이 똑같은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질병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낸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낸거 맞습니까? 네 이 대미 가리키는 건 누구야? 매치니코프 매치니코프를 포함한 동료까지 총 몇 명이었어 대미야 매치니코프 맞지 않나요? 아 안 아팠던 동료? 아 죽을 거 아있던 동료 맞아요? 네 역시 세인디지지는 뭐다?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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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요? 미쳐라 콜레라라고 쓰시면 돼요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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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구원으로서 벌을 콜레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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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경이 나간다 망원경이 나간다 자이로스코프 진짜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텔레스코프 텔레스코프 그지 자이로 하하 봐 현미경으로 콜레라를 연구함으로써 이 매치니코프 씨는 알아야 했어요 뭘 그걸 특정 이 박테리아의 종이 어디에서 해? 사람 장애에 있는 특정 박테리아가 뭐해주고 지지 서포티드 병렬 스티블레이티드 스티블레이티드 아 아직 안 읽었잖아 스티블레이티드 콜레라의 성장을 지지하고 자극해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편 또 뭘 발견했어? 다른 다른 종은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덱부터 끝까지 그냥 묶어버리시고요 이 덱은 무슨 덱? 덱 덱 그래서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하구요 맞아? 네 네 이 시 가리키는 건 뭐다? 덱 콜레라의 그치 콜레라의 3호장 어 3호장 잘한다 응 좋아 됐니? 네 더 나아가 연도를 한 뒤에 그는 또 깨달았대요 또 대시다 그렇지 또 뭐가 네? 대하지 않는 덱 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야? 헬스 아 그치 일단 첫번째 그치? 헬스 그리고 두번째가 두번째가 두번째 덱 부터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 덱도 무슨 넷이어야 하고 네 그렇지 뭐가 가능해? 생명이 가능해 이제 이건 좀 그만하자 왜 좀 그만 놀아보자 당연히 적절하는 거 파악해야지 이제 네 그는 첫번째로 멀게 날았어 우리의 잠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사실은 건강에 어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뭐의 이 적절한 균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의 적절한 균형이 선생님 could help prevent disease 어라구 선생님 구가 생략될래요 아니 근데 제가 학교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OFC 아니래요 삼형식 맞죠? 네 이거 내 말이 맞는 거야 이것도 삼형식이라고 해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두번 형사 맞죠? 아 투 생략 맞아 맞는데 네 말이 맞는데 어이가 없다 나는 지금 그냥 맞는 거슬리라고 응 맞아 그럼 제가 말한 거랑 윤창이가 말한 거랑 다른 거 같은 거 어 같은 거에요 이거 봉클슬 논리 아니에요 어? 아니 그 조금만 더 넣었지 않았어요 봉클슬에 그래 거짓이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그때도 OFC 생략이라며 OFC 생략이라며 OFC 생략이라며 OFC 생략 OFC 생략 어차피 이번 시점 봉클슬에 맞는다고 뭘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가 헬프가 얘들아 물론 O형식으로 쓰이기도 해 근데 그라이드는 목적어가 존재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씁니까? 투부장사랑 원형 그치 투부장사랑 원형을 쓰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헬프가 O형식으로 밖에 안 쓰이냐 아니잖아 메이크만 해도 지금 몇 형식이 가능해 3 4 O형식이 가능하죠 에스크는요? 에스크는 어 에스크는 3,4,5형식 야 그 말 하고 싶었던 거 맞지? 입 막지마 내가 막아버린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얘들아 한 노사 꼭 5형식 노사 특징이 있다고 해서 5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듯이 헬프도 단순 몇 형식으로? 4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어장에 그냥 명사가 오면 아윈 살피해 라고 하면 내가 그냥 너를 도와줄게 가 되지만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동사가 들어가고 싶을 땐 벌써 투부장사를 쓰는데 이때의 투가 뭐가 가능한 것 뿐이야? 승량이 가능한 것 뿐이야 그래서 얼핏 보면 동사 뒤에 뭐가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동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추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다 가릿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생물들의 적절한 균형이 질병 예방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현미경을 통해 보고 알아낸 거지 맞니? 네 카운트에 네 잘한다 확실히 작년이랑 달라진다 뭐와요? 우리 세상에 이거라고 했으면 애들 다 나갔어 우리 당이 필요하지 않은데 손으로 쳐 손으로 쳐 아까 니가 손으로 못 먹고 있었어 저 지금 이렇게 나완 예쓰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시아추를 한 잔도 못 먹었어 아 큰일 날인데 뭐죠? 분량만 더 해줘야겠네 제발 몇 가요? 어플에 대한 갖다 몇 가요? 어플에 대한 갖다 몇 가요? 어플에 대한 갖다 몇 가요? 어 안 멀어요 어플에 대한 갖다 몇 가요? 나 6시에 또 수업 있어 선생님 연락하셔야 제가 제가 한 10분 안에 뛰어볼게요 아 꺼져 내가 연락할 텐데 진짜 계단 제가 여기서 뛰어내라고 내가 꺼치면 탈거든요 야 수업까지 다 버렸어 야 수업 못할 거야 야 나도 타 와 이런 수업 준비하실래 에이 수업 끝나고 끝나고 이제 바다다도 달려 saw 알지 않을까요? 그럼 갔다 와. 자 보겠습니다. 어! 안 돼! 크리닉 가야지. 얘는 안 가지 않나? 타고 가기 전에 뛰어 갔다 오는 거지? 아니야, 안 돼, 안 돼. 미친 척 한 거 진짜. 닥쳐! 잘 들어. 안타깝게도 원은? 일견에. 일견에 이 관점이 뭔데? 얘가 병을 막아준다. 백. 백이야, 두 개. 그치? 이 관점이 뭐라고? 백이야. 백이야, 네. 이거 보고 막, 어 쌤 백 두 갠데 왜 디스뷰즈가 아니라 디스뷰에서 가만 안 둔다. 한 사람의 의견이야. 한 사람의 의견이야.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응. 한 사람의 의견이야. 누구로 볼래 했지? 니들이 날 위측하듯이 나도 니들이 위측해. 자, 이러한 변에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 당시에. 그치, 그 당시에. 그리고. 결국에는? 잊혀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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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찬아. 왜? 나 봐봐. 10년 뒤에 했어? 몇 년이야? 네. 10년 뒤에 했어. 그럼 몇 년이야? 그치. 1926년도에 뭐가 발견되었어?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문장. 굳이 도무상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꽤 길어요. 길고 복잡합니다. 안티바이오틱스부터 어디까지 간 문장이야? 구두까지에요. 그렇지. 야. 항생제가 있잖아. 뭐 해왔어? 구해왔어.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왔어.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임부터 걸려있는 게 길죠? 기부가 몇 천 원이 통해서 쓰였어? 아유. 그렇지.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뭐를? 수단을. 맞아? 네.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 뭐 할 수단? 위험한 세균. 해로운 위험한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해로운 세균이 또 어떤 세균이냐면 덱부터 끝까지 해서 수시키세요. 점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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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점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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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라 그러면요? 점스를 이라고 들었어요. 아니 저걸 뭐라고 발음을. 아 원래 절이라고 발음을 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적 영어만. 한국식 영어만. 영어리시. 점스. 점스. 사이언티스트. 민즈. 닥털즈. 안티바이오틱스. 안티바이오틱스. 디스커벌드. 디스커벌드. 뭐라고? 하우에버. 하우에버. 뭐라고? 모어버. 카운툴레스. 카운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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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수단이냐면.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수단인데. 근데 그 세균들이 또 어떤 세균들이야? 병렬을 몇 개? 세 개. 세 개. 어떻게? 인섹트. 카운툴. 스프레드. 그렇지. 엔드하고 스프레드. 그렇지. 상처를 감염시키고 치명적인 질병을 약이하고 음식을 통해 퍼져나가는 그런 해로운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맞습니까? 네. 근데 얘는 그러면 스프레드?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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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리아? 네. 우리가 리드는 리드 레드 레드라고 하지만. 스프레드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고요. 그리고 컷이 컷도 못 참아. 컷인데 컷컷컷인데 컷쿷쿷 이렇게 안 읽지 않아. 리드만 예외적으로 다른 것 다른 것 뿐이야. 현재는 리드 과거형은 레드라고 읽는 것 뿐입니다. 학생들은 저거 다 해드랑 저거 다 매동하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과거 시점부터 쭉 발생한 일을 잡고 있어서 제가 현재 완료라서요. 지금 계속 현재 완료만 나와있어요. 현재 완료가 너무 쉬워요. 이것도 받았을 때 고용이겠는데. 그래서 과거.. 대과거도 하나 있던데요? 여기요? 아까 찾아보니까 대과거도 하나 있던데요? 헤드 PP도 있지. 헤드. 그렇지. 그러니까 이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 일단 봐. 상처를 감염시키고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통해 퍼져나가는 그런 세균들이야. 잘 들어. 얘도 뭘로 바꿔줄 수 있어? 이 대시 뭐라서? 주관다라서. 주관다라서. 얘를 그치 인펙팅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뒤를 다 바꿔줘야 돼. 그렇지. 뒤를 다 바꿔줘야 돼. 유필팅. 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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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딩. 오우. 컷잇. 컷잇. 아 슬리퍼로 갈아 신고 싶은데. 슬리퍼로 갈아서. 저희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나요? 맨발로 굳으시는 건 안 이상한데. 오히려 양말 신고 굳으시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더 미끄러지는 게. 그래도 양말 안 신고 슬리퍼로 쓰는 게 좀 그래. 자 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기적같은 힘이. 뭐해? 탐생제의 그 기적같은 힘이. 거즐. 뭘 보고. 그렇지. 그렇지. 일부 의사들로 하려둔. 트윗. 유스텐. 트윗. 그것들을 너무. 만반이. 사용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야? 누구의 남용? 의사. 의사들의. 아. 어. 학생제 남용. 대미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안티. 안티바이오틱스. 네. 유즈 툴워치 한 단어. 네. 유즈 툴워치 한 단어. 남용하다. 어. 어. 어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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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뷰징은 아는데. 음. 스톱. 근데. 어뷰즈 하나밖에 없을까요? 최소 없어요. 네. 근데 어뷰즈는 약간 나머지. 나 나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unta. 누구 Honor. 나만 블러투 otapse. 왜 한 마 divis지 모르겠다. 근데 블러투 띄워치esyck. 여요. 몰라. 나도 잘 씻는다. 근데 아파. 나 지금 오늘도 12시 넘어서 퇴근할 텐데. 슬리퍼로 빠르게 잘 하시나요? 빠르게. 빠르게. 선생님 허리 형광이 좋지 않았나? 어? 키가 작아졌어요. 쌤, 밥 언제 드세요? 끝나고. 12시에 집에 가면 12시 반. 뭐예요? 네? 아니요, 저는. 참고로 나는 햄버거 샌드위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기 힘든 거. 먹기 힘든 거. 수진쌤에게 굉장히 상징적 움직이거든요, 수진쌤한테는. 무슨 음식이라고? 햄버거가 굉장히 상징적 움직이고. 일요일 저녁에 뭐 잡아요? 일찍 퇴근해서야 먹을 수 있다는 게 기한을. 아니 예전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둘이 있을 때 뭐지? 햄버거가 진짜 종합, 종합 세트라고. 건강식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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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있고, 채소 있고, 고기 있고, 과일 있고, 사채 있고. 다 있는데? 신은쌤는. 몰라요, 진짜. 좀. 규칙적인 식사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아니, 얼마 전에 속이 되게 안 좋다 그래서. 먹은 거 좀 얘기해봐요, 이랬는데. 전날에 밤에 치킨 남은 걸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때 딱 엉친 느낌이 났대. 그럼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야 돼? 야구에 먹든 병원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래서 출근은 해야지. 그 위에 라면을 또 구워넣어서 먹었대요. 하필 그 라면을. 그러면서 출근해야지. 어? 배가 왜 아프지? 왜 소리 안 좋지? 내가 얼굴 없어가지고. 아니, 치킨 먹을 때 이상했다며? 이상했대. 포기도 라면을 왜 넣었지? 출근은 해야지. 병원은요? 안 갔지. 내일 가요? 네? 해놓고 내일 딱 만났어. 다시 왔어요? 아니요. 땀 났습니다. 네? 아, 나는 진짜 그걸 옆에서 보는 미소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강사라는 특성상 수업 딱 시작한 이상. 화요일, 목요일 빼고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화요일, 목요일만 그나마 이제 중등부 수업이 5시부터 7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7시에서 8시 사이에 딱 1시간 빌 때 먹을 수 있는데. 월, 수, 금은 4시에 딱 시작했다? 10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어. 근데 10시 끝나고 특히 또 월요일은 원장님이 주관하시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끝나자면 또 회의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회의 끝나고 또 12시. 지척리하고 틀나면 12시만. 오늘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오늘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좋아요, 행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점이 항생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구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첫 번째 단점이 이제 의사들이 남용을 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가 뭐야?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들아 카운트 농사하면 내가 무슨 뜻이라고 할게. 너무 하대되다. 아우, 예뻐라. 근데 그 와중에 또 뭐가 있어? 산재망이요. 지에이 해주미. 쏘리. 어, 뭘 하겠어. 산재망이요. 산재망이요. 계속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모든 세균을 뭐와 뭐로 여기기 시작했어? 위협. 뭐에 대한 위협?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뭐 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있던데. 어, 물어봐야지. 어. 저는 몰라요. 이 에디션 포설볼, 박스볼이요. 저는 알아요. 어, 최대한 물어봐. 비사이드. 비사이드. 드? 네? 드 아니에요? 드? 데 아니에요? 비사이드에요? 그냥 vocabulary? 비사이드. 그 다음에? 어허헣흠. 일단 направо. 인 에디션. 인 에디션. 그 다음에 People more. 꼭 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글 gig을 한거고. globals more. 오! 자chte pickeness 안타고 있는 plugins. 어이구WER. constructed. 어떤네 crazy? 여기 그리고 뒷통은 돼 에디셔널리 어딨어? 없는데? 설마 웃겨 끝이냐 어딨어요? 또 있어? 썩 적어야 되잖아 나 미쳤다 방금 봤지? 아니 근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기 전에 아까 근데 이게 여기 없는데요? 네 없어요 지가 폐기하는 노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새한테 드리라니까 에이 나중에 또 만나드릴까요? 야 윤석이는 지금 윤석이는 하게 드린대요 맞다고 자기 그래서 비사이드가 맞냐고 SS 그래 비사이드예요 네 비사이드 비사이드는 그냥 옆에예요 옆에 지금 아침으로 약간 신박했죠? 어 잘했어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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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로벌 모어로벌 있어도 안 썼다 쓸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특히 추가 되는데 이렇게 꼬드갑거리를 다 쓴 거니까 한 번 더 써 모든 세균을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They who have done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야 이따가 써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위기가 우선이에요 선생님 언제 또 지워버리실지 모르잖아요 아니 영상 찍고 있잖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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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워버렸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 의사들 People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어 다했어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자 킵 몇 형식? 오 형식 뭘 보고? 클린이 형용사잖아요 헉 맞아 클린 오프가 형용사야 아 그래요? 어 맞아 모모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그들의 몸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기요 그치 이 대미 가리키는 건 세 올 점수 어 올 점수 점수 뭐가 모모인가? 뭐가 이렇게 모모가 저거 생각 글쎄 근데 저 클린 오프 클린 오프가 모모가 없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갖고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저것도 뭔가 대체로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왔는데 뭐? 책에 있는데 좀만 있다가 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점.. 점은 아닌가 점? 아 점 절 왜? 말해 아니 아니 제가 멍청한 질문 한 번 해서 죄송합니다 뭔데 말해 뭐였지? 클린 오프가 뭔가 S 붙어야 복수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저기 써드님 제가 계속 점수점수 걸었잖아 그러니까요 넘겨 넘기는 게 아니라 봐 기억이 안 나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해 얘들아 조용히 하고 있어 봐 부탁 좀 할게 알겠지? 네 조용히 하고 있어 봐 Avengers 무엇이 거야 잘이 뭐예요? 아 어 앙 숙성이 마지막에 아 면 아 고춧가루 로즈 antibodies 승부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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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bize 고춧가루 아...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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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후춧가루 丼 고춧가루 한참을 넣어보았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따뜻한 일이 있어서 갔다왔어요. 어떤 일이야? 와.. 개피곤해 개피곤해? 네 공부하면 안 피곤할 텐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아까 얘기해봐 이거 썼다며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여기를 안 쓴나 봐요 다른 데 쓴나 봐요 그래도 없애라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봐도 돼 하나로 와 이것도 머머를 없애라 머머가 없네 혁명사로 쳐다봐야 돼 봐 봐 봐 정쟁이 has been waste 계속해 네 계속되었습니다 생겼습니다 뭐에 대한? 이 미생물들에 대한 왜 사람들이 모든 세균들을 없애려고 했으니까 없애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인드 시간 아이엔지 원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그치? 거의 한 세 개를 보냈대 뭐하는데? 그것들을 죽음으로 이것이 로맨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란? 아이프로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받자 브레인이도 이러한 태도네 어떤 영향을 미쳤어? 해로운 영향을 가져왔어요 뭐에? 건강에 콤마 아이엔지 분석 분석 뭐하면서 뭐를 초래하면서 알러지와 면역력 결핍 에 대한 증가 증가를 초래하면서 리 shipped in 바꿔 쓸 수 있는 표야 브리깅 어바웃 브리깅 어바웃 아 브리깅 어바웃 이번엔 라이즈 그지, 기빙 라이즈 투 커징 어라우즈 트리거 어라우징 아우 잘해 트리거링 또 어라우즈가 뭐 어라우즈가 이제 불러일으키자는 뜻이 있어요 했는데 라이즈, 레이즈, 어라이즈, 어라우즈 저 커징 다음에 뭐예요 어라우징이요 A-R-O-U-S-I-N-G 트리거 트리거 잘 들어 네 이런 태도가 나타내는 게 뭔데 세균을 다 없애려 어 세균을 전부 다 위협으로 보고 없애려고 하는 태도 맞아요? 네 얘 풀었으면 어떻게 돼? 밴들 니 니 시 가리키는 게 뭔데? 그치, 그 태도가 나 잘해라 해 헤드 그렇지 그렇지 위험하다 남겨 미안한데 목토반은 좀 더 작아야겠다 걔네 벌써 했어요? 네 토요일에 진도 나갔어요 걔네들은 추석 때 두 번 다 빠지잖아 추석이 목근토라서 아 목근 헉 우리 그러면 추석이 부르시겠네? 왜? 우리 수토인데? 아니 빨간 날이라 부르시지 않을까? 아니 그거 추석방송 부르신다 하셨잖아 그거 그 신분 가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못하고 안 오셔 그 마인드를 갖추지 말라 하잖아 아니 시골 난 무슨 시골이야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만 아니 시골 가면 그건 올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학원을? 당연하죠 선생님이 수한을 말씀하시기로는 그 황금 연휴를 딱 흐름을 끊는 날로 정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 올 거예요? 토요일 오시면 할 거래? 올해 공개할 거래? 올해 공개할 거래? 화요일이었나 봐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수진 쌤이 갈 때 홍보시에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들어봐 굉장히 목근토가 추석 연휴고요 일요일은 원래 빨간 날이고요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고요 화요일이 개천절입니다 목근토일 월화가 원래 6일 연휴죠 원래는 월요일을 가면 근데 나는 월요일에 수업합니다 네? 임시 공휴일에 수업한다고 야 광복절도 수강을 안 했는데 현충일도 수강을 안 했는데 임시 공휴일 따위로 쉬겠냐? 네 나와라 시험 기간이다 10월 2일에 수업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 때가 월요일이에요? 어 월요일이에요 응 사실 별로 슬프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응 나도 슬프지 않아요 나도 원래 나 첫 때 일본 가거든요 일본 가는데 나 일부러 10월 1일에 돌아오긴 했어요 10월 2일에 수업해야 돼가지고 저희 때문에요? 네 그냥 이건 좀 전 선생님의 일본 생활을 자 다행히도 다행인 거 같죠? 과학자들이 보기 시작했어 관계를 뭐하고 사이의 관계를 위생물 위생물과 인간의 몸의 사이의 관계를 in a new light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 thousands of spacious of my props 누가 좋아야? 하우저스 스페시어스 마이크? 아 눈 아파 머리 아파 마이크? 마이크? 스페시스 마이크로스 스페시스 어? 뭐야 스페시스 맞잖아 얘 구분수 마이크? 아 아 아 구분수 음 음 좋은 거 같다 다 맞게 수천 개의 이 미생물 종이요 어디에 있는? 장애인 장애인은 이 미생물의 종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 놀라울 정도로 뭐에 달려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 이 많고 어 다양한 미생물들의 행복 안녕에 달려있다구요 맞아요? 네 디펜트온이 의존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도 있죠 다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천 종이의 이 미생물들이야 장애인 있는 애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즉 건강이라고 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많고 다양한 미생물들의 행복에 달려있다구요 얘네가 얼마나 몸속에서 잘 살고 있냐에 따라서 얘네 건강이 결정 된다고 자 얘네의 그런 다양한 기능에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한 몸 우리의 몸을 차지함으로써요 우리의 몸을 차지함으로써요 네 걔네들은 내가 원 걔네들이 막아야 돼 프리벤트 에이프롤이 프롬 아이엠지 배지 벤 바 맨날 시작하면 벤 아웃 시작해 스탑 블록 블록 스탑 스탑 프로이빗 말고 좀 어려운 거 없잖아 디터 홀빈은 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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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팡스트레이 뭐 디스콜이지 그래 디스콜이지 흔덕 프로이빗 기억하고 있지 네 영화하는 거 맞지 자 걔네들이 해로운 세균이 거기에서 자라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걔네들이 누구니 이 마이크로스 그래 그 많고 수많고 다양한 그 미생물들이 해로운 세균이 거기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가 어딘데 겉 그치 인가 멋있죠 근데 아울바디스로 보면 알겠어요? 잘 들어 우리의 몸을 차지함으로써 누가 테리아 미아이크로스가 그치 주어가 지금 같아서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안쓴 거야 주어는 마이크로스야 미생물들이 우리의 몸을 먼저 차지함으로써 걔네들이 이제 예방해주는 거야 네 왜 누구? 얘가 아울바디스를 받으면 큰일나 큰일나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가리? 네 따라서 손 내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닥테리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닥테리아 건강한 닥테리아 분체를 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는데 영향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남아있을 거래요 어떤 채로?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뭐에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 거의 없거나 불균형한 위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뭘로 고생을 할 거야? 식중독으로 고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여기 퓨어리오니유가 뭐야? 레스트가 아니라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채원 걔네들은 또한 뭐 해준대? 용이하게 한다 어 면역 체계를 용이하게 해준대 얘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도 누구야? 미생물 미생물 어 미생물이야 아까 나왔던 데이랑 똑같잖아 걔네들은 또한 뭐함으로써 면역 체계를 용이하게 촉진시켜줘? 바이 아이엔지 뭐요? 뭐 사이를?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을 그치? 비트윈 A&B다 비트윈 앤드? 함프로런스 그치? 원자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여야 돼? 앱서프센스 그치 A&B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아야 하죠 어떤 좋은 미생물과 어떤 나쁜 미생물? 우리 몸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좋은 물질들과 거절되어져야만 하는 나쁜 해로운 물질들 사이를 구별함으로써 면역체계를 증가시켜줍니다 첫 번째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이 미생물의 기능은 뭐라고? 용의학이 안 나요 아니 첫 번째 해로운 세균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어 성장 못하게 막아줘 두 번째 뭐 한다고? 면역체계를 촉진시켜 촉진시켜 세 번째 네 기다려 세 번째는 아직이야 네 계속 가도 돼요? 네 따라서 네 따라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무엇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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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은 원자가 받아주는 건 뭐야? 점수 그치 당연히 점수겠죠? 땡기 쓰면 좋네요 어? 점수 포기했어요 자 근데 지금 동사에 대해 S간부터 했습니까? 그냥 ING 동사라서 그치 5월 병렬이라서 5월 병렬은 누구의 스위치 만해? B B만 스위치 그치 B만 스위치 하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어있는 거 확인하라고 넵 둘 중에 하나라도 얘들아 리스트 레이어스 헬스 퍼페런스 뭐로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야 여기 적혀있는 리스트도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마법 맞아 커즈라인 똑같아 커즈라인으로 바꿔 쓸 수 있어? 필기해둬 네 됐습니까? 세번째 또 일부 위생물들을 도와줍니다 이때 헬프는 몇 형식이 맞아? 오 형식 오 형식이 맞지 왜? 위가 일부 야채와 우유를 소화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세번째 역할이 뭐라고? 소화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소화시키는 걸 야채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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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으세요 우유 잘 찾으세요 맞습니까? 네 헬프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도 가능하지만 2도 가능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다 오늘 방금 얘기했다 그치? 여기까지는 할거야 집중해 만약에 걔네들이 없다면 없다면 걔네들이 누군데? 썸마이크로스 그치? 걔네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 툭 안좋아 뭐가 어려울거래요? 흡수하는 것이 어려울거래요? 그치? 특정한 야채, 채소와 우유를 흡수하는게 어려울거고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위치 내가 스크해놨죠 이 위치가 받아주는 거 뭐라고? 이 니스 디베스 어 반문장이라고 대 당연히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서 네 컴마가 있어서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사실은 결국 또 뭐로 이어질거래요? 불균형한 식단 불균형한 식단과 형편없는 건강으로 이어질거래요 맞습니까? 이게 크로스면 앤드? 이 앤드 이 또는 앤드? 키스 겠니? 네 그럼 분사 부문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컴마 그냥 이벤튜얼리 리딩 그치? 체크 좀 해놓자 얘 그냥 쭉 이어서 컴마 이벤튜얼리 리딩도 가능하다고 체크해 두라고 네 또 있는데 네 결석생이 없어도 영상 찍을테니까 필기 낮춰 쓰면 써 네 갈 곳이 멀어 또 네 번째 역할이 뭐야 이제 나오는 거 다른 박테리아들은 또 아너드의 복수명사 얘가 복수명사라 했다 또 나왔다 배태형식 오양식 뭘 보고 브로블루스 뭐고마늘 브로블루스 자 또 다른 박테리아들은 누가 뭘 만드는 걸 도와줘? 아미노 몸이 그치 비타민 B와 B와 K를 뭐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중요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비타민 B와 K를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몸이 아미노산 비타민 BK 생산하도록 뭐함? 장미 장미 신호가 어떻게 늦지 비타민 B와 K를 생산하는데 비타민 A 나왔다고 틀린다 그런 거 시사하면 문제점 내지겠죠? 아예 본문을 바꿔 해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겠다 내용일치 나올 때 뭐 박테리아가 비타민 A의 생산을 돕도록 도와준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 기억 속에는 뭐로 기억되어 있어? BK니까 이거 틀린 보기 체크했는데 나중에 본문을 다시 보니까 본문이 바뀐 거야 뭘로? A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됐어요? 네 진짜 약이야 그런 거 아 멀리네 아 이거 본문을 바꿨는데 아 여기까지 나갔었다 여기까지 아이가 여기 아 여기다 G 얘기 나오기 전까지 근데 못하게 할 거잖아 네 네 뭐 틀린 때까지는 뭐예요? 아 틀린 때까지 하나 안 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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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무래도 안 할 수 있죠?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새끼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이번에는 별거 없어요 앞에 막 빅재 정신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써? 뭐라고 뭐라고 나 플래너 있는 사람 그래요 파본 플래너? 네 쓰고 있어? 아 근데 지금 쓰고 있던 거 있어가지고 그거 마저 쓰고 쓸 수 있어요 스티커에서 나 사놨어요? 네 아 아 없어? 지금 중앙에 계신 사람 중앙도 정중앙이 있고 아니 중앙보다 조금 네 살짝 왼쪽에 있잖아 스티커만 가지고 언니는 어떻게 왔어요? 봤어 예 나 닮았어요 근데?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누가 왔어 멀리서 가는 주인색이에요 그래? 맞아 집에 있어 아 죄송해요 그걸 어떻게 봤지? 네? 어떻게 봤지? 민수인 거 봤는데 내가 나랑했어 내가 닮았어? 아 근데 실물에 못 닮았더라구요 왜 쳐지? 어 어 영상에 뺄타요 알까요? 오케이 꺼주세요 뭐고하래요? 아 또 뭐고하래 끝날이냐 뭐고 좋다 선생님 좋은 말 한번 해주세요 어? 좋은 말 한번 해주세요 좋은 말 한 번 해줘? 나 태일이